깨물잉 알아보는 사람이 어딨어 아 뭐 아냐 아 아 와. 켄치야 내 팀이 이겨라 제발 아 나 진 거 같애 어어 씨 졸라 세다 아 3킬 0 되시구나 뭘 라인 얼린다며 왜 안 열려놨어 아니 씨X 라인 얼린다며 지가 다쳐먹네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씨 말야 다지 말던가 허저라 어 야 뭐 있는데 아 돌아버리겠네 아 난 호르티가 이래서 싫어 팀이 존나 힘들어 아 이건 또 뭐야 아 씨X 진짜 아 존나 짜증나네 아 이거 주합보호 걸렀어야 됐는데 일단 병신같은거 했을 때 다치를 했어야 돼 요거 봐 코르키 개새끼 이거 새 게임 0% 센스짜리 쳐했네 왜 왜 씨X 나랑 만나면 저러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일단 상해가지고 아 에스턴 풀렸을건데 아 얘도 똥쟁이구나 똥끼리 싸워서 나 이겼다 이게 똥이 됐어 내가 아 뭐야 얘들아 아 이런걸 왜 해 그니까 그리브즈를 누가 해 요새 정글을 아 진짜 나 재수가 없네 첫판부터 이거 어? 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니가 먹어 아 진짜 아 플래시 썼잖아 원드리 키로 마음이 없어 얘네 지금 어 뭐야 많이 세네 코르키 오늘 3만 먹었죠 패시브 쿠팡 풀타임 짧아졌던데 그래서 하는건가 아 그거 칼바람만이야? 아니 시장을 이 새끼 왜 한거야 진짜? 왜 했어 아니 이 새끼 코르키 3판에 엉보라구요 안되겠는데 못막겠네 아 무력하다 진짜 아 너무 싫어 진짜 아 뭐 이런애들 잡아줘 아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연판 좀 꼬였네 음 근데 어쩔수 없어 니 상체 똥 내려오면 할게 없어 그냥 뭐냐? 설마 서버 터졌나? 아니 안 끝났네? 아 살려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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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나는게 커피탕콩이 맛있지? 커피는 안좋아하는데 저 믹스파티 사면은 커피탕콩만 빼먹어요 커피탕콩에서 제일 싫어하는게 그 좀 짠맛나는 동그란 땅콩 같은거 있거든? 그 존나 싫어 맛없어 쩝쩝 대지마 이 씨발너만? 이리와, 듣지마 아니다 더 들어라 타자 쓰네 시비를 해볼까? 시비를 어플 얼마나 먹었나 해볼까? 뭐냐 이거 자이라랑 시비르보다는 좀 센거 하는게 좋은데 바하루스 이런거 바하루스 한번 할까? 자이라바루스가 존나좋아요 진짜 존나쎄 갱홍도 좋고, 2대2 절대 안질걸? 갱없으면 야 왜 플래시 아라 안써 이거 와 진짜 ㅈ 될 뻔했네 야 그걸 골프 들어가면 어떡해 와 진짜 아 아 아니 빼준네 그걸 왜 들어가요 아아 아아 진짜 아 뭐라고 말좀 해봐 이 개새끼야 어떻게 이길거야 게임 씨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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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존댓네 아아 어 뭐야? 튕겼나? vpm? 아이디 보니까 중국인같은데? 의지 튕겨서 안오나보다 야 이득 존나 봐야돼 지금 어이 깨야겠다 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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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줘 그냥 죽지 말고 아아아아 이 오오 어우 씨발 뭐야 그냥 아 세조 진짜 역겹다 왜 저러냐 진짜 아아 천장하겠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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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한피도 먹었어 카썔스가 아 아아 이거 어떡하냐 우리 어쩜 좋냐 이거 아아 아아 그거 잡아야지, 잡았네 이거는 어어? 이거 봐 이거 봐,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우, 씨발 야, 한번 빼야 돼, 빼야 돼, 카우 쐈잖아 아니 아, 환장하네 진짜 아니, 못 잡았네, 이즈? 아, 야, 이 Q가 이게 안 닿아 뭐라고 해? 뭐야, 뭐하냐 얘? 이거 일라오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? 일라오이 하는 애들이, 그래서 저건 잘 맞춰 저거 장인 챔프라서? 그러니 두 게임 했네, 왜 두 게임 한 걸 처음 하냐 이 새끼는? 진짜 아 진짜 레전드다 진짜 와 진짜 아 뭐 이런 애들만 잡아줘 진짜 아 롤 끄고싶어 진짜로 아 아 뭐해야되냐 뭐야 이기냐 아 뱅이나야겠다 갔다올게요 에이스 까빙 아 에이 진짜 원딜 줘야지 아 센스 너무 없다 아 뭘 죽는 것까지 다시 올리면 되죠 나는 그 마음가짐으로 예티다 예티 구간은 마음가짐 가지고 안돼 거기는 진짜 힘든데야 빼앗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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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대포야 제발 아 아 잡았다 에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잡아줘 제발 에이스 루틱 오고 있어 좀 버텨 어 아 아 아 아 아 앨바인데 아 고 나 그냥 고 택하지 말고 카르마 키워서 뭐하게 아 진짜 아 아니 왜 일어나야 되는지 야맞아 저 진짜 아 너무 역겨워 씨발 아니 뭐 3판 영속이러네 게임을 할란거야 말란거야 씨발 아 뭐 플래쉬도 있어 아 아 아 얘는 뭐야 또 아 아 개같네 아 어 죽었다 리신 제발 자아 크네인스 좋아요 아 아 아 진짜 뭐 냈니 왜그래요 진짜 뭐야 궁 사라졌어 궁이 사라지기 아 아 진짜 아 야 인간적으로 너무 키워놨어 이거 아 아 진짜 씨발 아 아 아 죽같애 그냥 아 아 아 아 잠깐 나 들어갔을 때 우리팀 아니지 아 아 아 아 너무 세다 백이처이랑 술퉁 맞으니깐 아 금게 맞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bl 치가 유 Stern 아 아 찹같애 아 와 단변남 히고 올게요 전판, 이번판 진짜 이겨야돼 입만져야돼 야 뭐 때려 타리가 너무 이상한거 때리고 있어 아 이거 한 명만 쓰면은 진짜 와 엘리스 뭐하는거야 아 진짜 아 왜 이런 애들만 잡아줘 진짜 아 엘리스 그렇지 아 아 저거 못다냐 아 진짜 와 와야되는데 어떻게 밥 먹고 올테니까 그 빈 만들어 놔라 그렇지 아 돈이 안모인다 돈이 미치겠다 진짜 엘리스 그렇지 아 아 저거 바람룡이라 아 너무 좋다 이건 이거 지켜줘 아니 왜 저렇게 무식하겠다 라이즈로 에이스 아트가 잘해준다 아 아 로틸이 먹었다 괜찮아 괜찮아 지완아 나 진짜 너가 우울해하는거 보기싫어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 오천원 아 손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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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시 빠졌는데 플래시 빠졌는데 레이스 레이스 아 조이가 하나 살았네 아 아 내가 돈을 못 썼어 아 바로는 쳐갖고 얘네가 오 잘쌌다 오 레이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넋버려 그렇지 레이스 무리했다 얘네 지완아 표정 좀 풀어 진짜 오늘 누구 죽일 표정이야 야 죽일거에요 선배팀 다섯명 아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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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인스 세인 vast 아 맞았네 아 하하하하 어 야 바른 먹었는데 이거 더 죽여야 되는데 애들 아 이거 버그 뭐야 수정적 버그 생겼어 오늘 패치하고 아유 C** 라이어 개사끼들 무슨 무슨 구로 돈이나 벌이라고 하ucci 불을 대가리 찍어버려야 돼 그냥 버그 존나 생겨 요새 아 초시계 아 아 눌렀는데 너무 늦게 눌렀다 아 말살 쓰고 누른다는게 괜찮아 지금 다일빙하는거보다 10시까지 스툴타임하고 다일빙하는게 더 재밌어 아 닥쳐 좀 재미없어 아니 씨발 이기고 싶어서 이 악물고 하는데 옆에서 이 다일빙 잊으라고 있어 씨발 너무한거 아니냐고 씨발 어 적당히 좀 해요 좀 님 여자친구도요? 버스트 버스트 먹었다 먹었다 아니 근데 지하 솔직히 맞춰 여행 너무 오래 하잖아 고향에서 활짝 우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우리 망도 인해 뭘 활짝 웃어 씨발 강분되고 활짝 우는 사람이 뭐였어 그 씨발 정신병자지 아 나 지금 이기고 싶어 나 오늘 너무 많이 졌어 진짜 적당히 줘야지 다이아 가서 양악한 다음 일을 야 이거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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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아 이겼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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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만 childish 아이건복이 아니에요 장로는 귀환이 없다고 학햇 에이 되는것 재밌어 로 measurements 나 라이즈 좋았다 아 오줌좀 할게요 나 오줌참았어 아아 뭔가 오줌쌀 때 표정 쯧 아아 롤 너무재밉다 빨리 한번 더 하자 롤 존나 마렵다 지금 롤하고 있는데 아니 님들 근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? 나 너무 이기고 싶어서 막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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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채팅창 보면은 아 씨바 언제 떨어지냐 다일빙 아니 뭐 응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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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캐리